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50만쯤 됐으니까 이제는 조금 쉬엄쉬엄 해도 되겠구나 아닙니까? 쉬엄쉬엄 하시는 게 저는 좋습니다 제발 좀 쉬엄쉬엄 하시죠 언더스탠딩도 이제 50만 어제도 구독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굳이 또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50만 하여튼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그래도 빨리빨리 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죠 의대 정원, 의사들 문제인데 의료 문제 의사 수를 정부의 방향은 하여튼 의대 정원을 좀 늘려서 의사 수를 좀 키우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대체로는 동의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과연 숫자만 늘려서 과연 이게 될 문제냐 그렇죠 사실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우리가 교육 문제 되게 심각하다고 하지만 교대 정원 늘려서 해결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없잖아요 하여튼 중요한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또 언더스탠딩 이것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좀 욕을 먹더라도 이런 얘기를 좀 심도 있게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오늘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교 박종원 교수님 모시고 또 이분이 또 우리나라 의료 정책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렇죠 고민 진짜 많으시거든요 쓴소리 저한테 가끔 전화해서 큰일이다 우리나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모셔서 의료 의사 정원 문제 이 문제 좀 심각하긴 하고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좀 허심탄하게 한번 얘기 나누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의사 관상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칭찬 관상이 의사다 관상이 의사라니 잠시 다 듣다 듣다가 감사합니다 아무튼 박종원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스튜디오가 좀 좋아졌죠? 되게 발전한 것 같아요 설비 투자 설비 투자 저희 이제 50만 아닙니까? 50만 마지막에 출연했을 때가 십 몇 만이었던 것 같은데 60만 제가 너무 오랜만에 보시나요? 교수님이 다 업어 키워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엄청나게 오늘은 진짜 심각한 얘기를 할 건데 의대 정원을 지금 늘린다는 쪽으로는 계속 발표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들은 여전히 좀 반대하고 있고 근데 하여튼 국민들은 그래도 의사 수를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작은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체로는 그런 여론은 정원인 것 같아요 압도적이요 어떻게 일단 정원은 늘리긴 늘려야 되겠죠 제가 여기에 나오면서 제일 고민이 됐던 게 이거 말 잘못하면 댓글창에서 욕 박아주를 말할 텐데 그런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원래 저는 처음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떤 집단의 이기적인 생각이나 그런 걸로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게 유리한 방향인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면이 뭔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되는 문제라고 봤는데 지금 봐서는 그래서 저는 굳이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거를 굳이 그동안에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늘리느냐에 대한 담론이 없다는 것 때문에 고민을 했던 거지 필요하다고 하면 늘려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제가 여기서 의대 정원을 늘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보니까 어쨌든 정부의 기조도 그렇고 의사협회도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극렬하게 투쟁하면서 반대했던 그 기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증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도 그렇고 그래서 늘린다는 전제 아래 한번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될지 늘린다는 것은 의료계의 굉장한 저항을 배제하고서도 늘리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두 분 프로님께 늘린다고 할 때 늘려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알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의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의사가 너무 적다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본적인 문제는 보통 이렇죠 그러니까 이 의대 정원 문제가 나온 것은 필수 의료 자꾸 사람들은 의사를 해보하더니 다들 피부과만 하다 하고 그렇더라 응급실에는 의사들도 없고 그러니까 강제로 차마 보낼 수는 없으니 인원이라도 좀 늘려놓으면 일부라도 좀 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한 두 가지 문제 같아요 하나는 필수 중증 저는 필수 의료라는 말은 안 좋아해요 누가 장명했는지 모르는데 의료에서 필수가 아닌 의료는 없죠 다 필수적이죠 그렇죠 중증 의료 말씀하시는 게 아마 지금 중증 의료일 거예요 그렇죠 중증 의료를 기피하죠 지금의 젊은 의사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지역 지방 의료가 완전히 붕괴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문제고 지금 심각합니다 저 지방대학들은 지금 뭐 의료인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근데 이런 지방 의료가 무너졌다고 해서 지방에 의사들이 없고 뭐 개원의가 없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 얘기랑 또 아주 일부 어떤 군 단위 지역에 의사가 없다 이 얘기는 또 좀 다른 얘기 같긴 같아요 네 어쨌든 지방에 있는 지역 의료가 붕괴되어가고 있고 중증 의료를 기피하는 이 현상을 의사 숫자가 부족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는 그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진단이 제대로 안 됐다고 쳐도 만약에 늘린다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지금의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사실 중증 의료 지금 인력이 모자란다고 그러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흉부외과 의사나 외과 의사 숫자는 모자라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 분야에서 활동을 안 해요 아 그게 문제예요 그럼 어디가 있습니까 다 다른 거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그런데 미래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젊은 의사들이 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그 문제 때문에 과연 이게 의사 수를 늘리는 걸로 해결이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냥 이게 제일 직접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댓글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의대 정원은 지금 늘린다고 하고 있어요 배출되는 의사 수는 많아지겠죠 일단 학부모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 아들 의대 갈 수 있겠네 일단 좋아하는 여론은 뭐 그렇다 치고 의사 수가 늘어나서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 졸업생들이 많아지면 일부라도 말씀하신 중증 의료로 갈까요 정말 우리가 의사 숫자가 정말 적을까 그런 것부터 한번 좀 볼까요 알겠습니다 의사 수가 적다라고 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게 OECD 기준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OECD 기준으로 천명당 활동한 의사 수를 보면 우리가 보통 OECD 평균의 한 6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60에서 70% 정도 한의사 포함 그러면 다른 나라에는 한의사라는 제도가 없으니까 현대의학을 하는 의사로만 본다면 아마 절반? 2분의 1 정도가 되겠죠 OECD 평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병상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의 3배 병상수가 병상수는 많고 3배 그러면 의사가 모자라는 것은 6분의 1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그렇죠 1인당 진료가 많이 하는 모양이네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우리나라 의사가 얼추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유럽에 비해서 한 7배, 8배 정도 돼요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 의사 수가 모자라 생기는 문제들 환자들이 겪는 그 불편함은 이미 오래전에 터졌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불편함을 못 느꼈잖아요 의사가 없어가지고 제때 내가 감기 치료를 못 받고 그런 걸 받으신 적은 없잖아요 무릎이 아픈데 진료를 못 받고 그런 적이 없잖아요 최근에 터지는 문제들 최근에도 중증만 중증만 중증의료만 그렇지 지금도 동네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건 아무 문제가 없죠 중증에 국한해서 그런 건데 과연 OECD 기준으로 보는 게 맞는가 왜 그러냐면 OECD 기준에서의 맹점이 뭐냐면 국가마다 의료체계가 너무 달라요 그렇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공영제, 국가공영제 정부가 세금으로 합니다 의사들은 다 공무원이에요 네, 일반 재정이에요 완전히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영국은 어떻게 하냐면 지역별로 이렇게 인구 몇 명당 의사 한 명씩을 꽂아 넣어줘요 그렇게 하고 그 의사가 보는 건 그 지역에 있는 환자들만 보게 되죠 지역에 따라서 안 변하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두세 배가 많고 그다음에 필수 의료로 가냐 안 가느냐는 건 정부에서 통제하니까 해결되고 그다음에 전국에 걸쳐서 의사가 없는 곳이 없죠 의사 수가 많죠 아무래도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니까 그런데 영국의 의료 있잖아요 최악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의사 만나기가 별낭이 많다 그러니까 꽤 많은데 왜 이렇게 별낭이 지목이니 영국과 호주 이런 데 우리 교민들이 사는 교민들이 한국에 오면요 여기서 모든 그동안에 자기 아팠던 걸 다 치료받고 가려고 그래요 왜 의사 수가 우리보다도 몇 배가 더 많은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제도가 나쁜 제도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나라가 취하고 있는 의료 시스템에 따라서 적정 의사 수가 계산이 돼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OECD 평균으로만 계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의료 수가가 이렇게 낮으니까 의사들이 OECD 국가들보다도 10배나 이를 더한다는 더해서 이렇게 의료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런 점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이런 말 하면 적절할지 모르지만 전 세계에서 OECD 기준으로 의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입니까? 그게 대개 공산국가들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 나라들이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냐는 거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물론 오케이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의사 수가 적다 오케이 그럼 충분히 고려할 만하긴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수치가 될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타겟 수라는 게 OECD 국가 평균의 의사 수를 목표로 하는 거냐 그렇게 따진다면 병상 수도 OECD 평균으로 하려면 지금 3분의 1로 내리쳐야 되잖아요 환자들이 OECD 평균보다 8배나 더 병원을 방문하는 걸 8분의 1로 줄여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의료는 하나의 사회의 문화란 말이에요 물론 그 문화 속에는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어떤 정책의 문제도 있죠 미국이 OECD 평균이 우리랑 비슷해요 미국이 OECD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하고 의사 수가 되게 비슷합니다 이건 어떻게 볼 거냐 미국에서 의사 수 모자란다고 난리가 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또 이게 그래서 의사 수 부족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 이걸로 해결하고 여기에 원인을 둔다고 하면 우리가 또 다른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 방향의 문제는 긍정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그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 정원을 확대를 하고 다른 제도들을 고쳐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아니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그거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사 수가 많아지는 것 자체가 의사들한테는 경쟁자가 많아지니까 매우 불편한 일인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당연히 그래도 예를 들면 언더스탠딩 1, 2, 3, 4, 100개까지 나오면 우리도 싫은 것처럼 그거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가 전체적으로 많아지면 그게 사회적으로 어쨌든 좋은 방향이 아닐까 어쨌든 의료서비스라는 건 중요한 서비스이니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어쨌든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많아지면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있습니까 저는 많아지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차관차관 제가 풀려고 하는데 오늘 기사를 하나 보니까 일본 정부가 의대 정원을 감축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의대 정원을? 일본 정부는 그런데 일본은 거꾸로 의료계는 의과대학에서는 정원 감축에 반대하는데 정부는 감축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논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의 정부는 무슨 고민을 할 것인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마 재정을 보는 것 같아요 재정적인 문제 그래서 적정 의사수의 문제는 우리가 픽스시키고 볼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우리가 의료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요 향후 10년 동안 의사수를 어떻게 늘리겠다 줄겠다 하는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한 10년 전에 제가 본 자료에 보면 2025년 이후에 미국에서 외국인 의사를 수입해서 이민을 받겠다는 그런 정책이 10년 전에 나와 있었어요 2025년부터 하겠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이 1974년까지 외국의 의사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의과대학 졸업생들 74년 졸업생까지는 미국으로 무지하게 많이 갔어요 75년부터 그게 단절된 거예요 이민 정책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이 수십 년 만에 다시 열렸어요 그런데 왜 열렸는가를 보니까 이미 10년 전부터 미국의 인구 동향을 보는 거예요 어느 지역의 고령화 지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때그때 따라서 전국의 의과대학의 정원도 조율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탄력적으로 조율할 문제지 한꺼번에 쾅 치고 들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단순하게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매우 낮은 수준의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하려면 어떤 말씀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지금 너무 훅 들어갔는데 다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왜 이렇게 됐는지부터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결과론적으로부터 얘기를 한다고 보면 이렇게 된 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면 2000년부터 이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2000년부터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중증 의료에 대해서 좀 기피하는 현상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0년 들어서 그 현상이 노골화되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이런 문제에서는 특히 2017년에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그 기점 기점마다 어떤 원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거꾸로 그러면 이거를 원래의 우리나라의 건강했던 의료로 돌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건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1990년대까지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필수 중증 의료라고 하는 분야들은요 정말 엘리트들이 갔습니다 정말 엘리트들이 갔습니다 예를 들면 내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금 내과 별로 인기 없거든요 인기 없어서 4년을 3년으로 줄였어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공부할 건 훨씬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90년대에 비해서 그때 수련 기간을 3년으로 줄였다니까 1년이라도 줄이면 애들이 좀 올 것 같아서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적으로 떨어졌겠죠 그럼 90년대의 의사들은 왜 그렇게 어려운 과를 지원하려고 했을까요? 그러게요 그때는 사명감이 높았습니까? 의사들이? 그러니까 그때 의사들은 사명감이 높고 지금의 의사들은 사명감이 없는 거냐 물론 약간의 그런 면도 좀 있긴 있겠지만 사회문화적인 면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90년대에 레지던트를 했는데요 지금 중증 의료라고 해서 기피하는 흉부외과 외외과 있잖아요 제 동기들은 삼수에서 갔어요 떨어져서 그다음에 나 제가 흉부외과 가고 싶은데 알바하다가 그다음에 또 지원하고 해서 삼수에서 가고 그랬어요 지금은 없어요 1, 2, 3, 4년 차 가운데 한 명 있고 그런 과들이에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변했을까 차이가 뭘까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 왔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90년대까지는요 우리 의료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비급여 시장 급여라는 거 아시죠? 보험에서 커버해 주는 게 건강보험에서 주는 건 급여 해결하지 않는 건 비급여 이런 게 거의 상식적인 단어가 돼버렸어요 이거 원래 굉장히 전문용어거든요 급여, 비급여가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물어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거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이래서 이제 다 안 되는 거지 90년대까지만 해도 비급여라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전부 다 보험 재정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의료 쪽으로 많이 몰려 있었다는 거죠 중증의료 이런 거 암 진료라든지 뇌혈관 치료 이런 쪽의 급여 항목이 컸죠 그 위에 비급여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그 당시 의사들은 한 적이 없어요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비급여라고 하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거 나는 1인실 쓸래 1인실 쓸래 그런 거 그때는 6인실이 기본이었거든요 3인실, 2인실, 1인실은 비급여 당연히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선택진료라고 해요 특진료 특진 그거나 비급여였지 나머지 의료행위 대부분은 급여 항목에 되게 해당이 됐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의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전을 한 거예요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다 급여에다가 담으려고 하니 재정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것들이었고 가파르게 증가하게 되는데 우리의 건강보험 재정으로는 이게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비급여를 뺐죠 그리고 제가 봐도 불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건강보험에서 이거는 사회보장성이거든요 사회보장성 건강보험에서 커버해 주는 급여에는 최고급 의료를 커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는 못하겠죠 못하죠 최소의 원칙이라는 게 최소의 원칙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자동차를 샀을 때 차를 빼오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양은 기본 사양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음향을 더 좋게 하고 싶어 그러면 어디 가서 튜닝도 하고 마력수를 높이고 싶으면 튜닝하고 하는 거는 다 내가 사비로 해야 되는 것이지 자동차 보험에서 커버해 주거나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건강보험에서도 급여 항목이라는 거는 이 정도면 건강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최소의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외과 수술의 경우 위암 수술의 경우는 90년대는 다 배를 열었죠 그런데 의학이 발전하니까 복강경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급여가 됐어요 왜냐하면 복강경 수술이라는 거는 기자재 자체가 엄청나게 고가의 장비는 아니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로봇이라는 게 나왔네 그러면 로봇과 복강경 수술과의 차이는 일부 전립선암 이런 데서는 차이가 좀 낮지만 대부분의 외과나 산부인과 질환에서는 그렇게 의료의 질적인 차이가 크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장비가 비싸 50억이야 로봇 한 대가 복강경은 1, 2억이면 되는데 이 로봇 수술 장비를 갖고 들어왔을 때는 이거는 급여로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이 로봇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비급여로 저희가 인정할 만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검사 같은 거 MRI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너무 과임되게 의료 과잉을 우리가 조장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당국이 어떠한 통제나 고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풀어놔준 거지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급여해서 커버해 줘야 되지 않냐는 착각을 한 거예요 최고를 지향하는 국민의 의도 의료에 있어서는 최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의료와 교육은요 니즈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거 계속 받고 싶죠 그렇잖아요 이거가 너무 더 좋은 게 있고 있으면 하고 싶은 거예요 없으면 못하는 거지 그런데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있는 사람만 저걸 해? 국민적 불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는 이것이 고민거리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의료를 본다면 그런 것들이 포퓰리즘으로 가지 못하게 어느 정도 제동이 걸렸어야 되는데 이거를 볼 줄 알았던 당국자가 없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할 수 없이 끌려갔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우리나라의 의료는 과잉 진료와 과잉 의료 소비가 만연되어 있는 시장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기서 중증 질환들이 대개 급여 항목으로 묶여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남아 있는데 비급여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중증에 있으면 의사들 돈을 못 버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는 전혀 못 벌죠 전혀 대접도 못 받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그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숫가를 올려요 물론 숫가 문제도 나오긴 하죠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그 숫가를 올려주기가 어려운 게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은 숫가 구조는 되게 이상해요 전체는 딱 정해져 있어요 썸은 정해놓고 얘네가 필요하면 여기 올려주면 어디서가 후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풍선효과인 거예요 여기 올려주면 여기가 그런 효과가 되기 때문에 숫가를 이쪽에 올려준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재정서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단순하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미국은 어떨까? 미국에서는 흉부외과 의사, 외과 의사, 심리혈관을 하는 식료외과 의사 그것도 기피할까? 미국은 안 기피합니까? 여전히 인기예요 미국 고용봉자의 순위권에 들은 게 써절인데 수술한 외과 의사들 미국은 여전히 중증 질환의 엘리트들이 갑니다 의과에 대해서 너 공부 잘하네 나는 외과 의사로 가야지 흉부외과로 가야지 물론 미국도 좀 변하긴 했어요 뭐냐면 무조건 돈만이 아니에요 미국의 장기 이식 같은 거는 굉장히 고달프거든요 언제 장기가 뜰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건 24시간 스탠바이 하는 의사들이에요 여기는 사실 백인들이 많이 지원하냐고 힘들어서 외국인 의사들도 많이 하고 어쨌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중증 진료 분야에 역시 엘리트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미국은 뭐가 다르길래 그런데 그러면 미국은 보험 체계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사보험 체계잖아요 사보험 체계 그러니까 보험사마다 가입자를 많이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험사가 가입자를 많이 확보하려면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보험료가 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험사들이 공급자인 의사들을 달달달달 볶아서 수익 구조를 많이 내는 그런 행위를 하는 의사들은 도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보험사도 환자 입장에서는 보험사를 경쟁시키고 보험사는 공급자를 경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료라는 것이 아주 예측 가능하게 스테디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보험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보험사가 병원에 가서 너는 왜 이렇게 자꾸 쓸데없이 비싼 걸 자꾸 진료를 했니 하고 보험사가 의사를 압박하는 거군요 압박하는 거군요 그리고 이 병원 안 되겠어 의료사고도 많고 문제야 이거 그러면 계약 안 해버려요 폭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이게 왜 지속가능하게 유지가 되고 예측 가능하게 되냐면 끊임없는 경쟁 구도를 유도하는 겁니다 의사들끼리도 이게 1980년대까지는 의료가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90년대 들어서 오면서 모든 나라가 의료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는 총기하고 의료예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공영제국가인 영국도 옛날에는 통제를 했어요 의사들이 과잉되게 진료하는 걸 통제를 했는데 그거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 영국도 어떻게 하면 의사들이나 공공기관들에게 경쟁을 시켜요 효율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것들에게 더 주고 이런 경쟁을 시키는 거 공영제국가도 그렇게 하고 미국은 이게 철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나 보면 일단 건강보험이 하나죠 그렇죠 하나야 재정적으로 하나잖아요 단일 보험이 아니죠 우리는 단일 보험이잖아요 그것도 강제보험이고 그리고 공급자 그러면 이 건강보험공단이 이 재정을 가지고서 비급여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급여 중증 진료에 의사들이 없는 이런 것들을 적당히 텐션을 줘가면서 이걸 정책을 끌고 왔어야 되는데 의료의 필요도 조사도 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 문화를 가져가게끔 이렇게 계도하고 해야 되는데 공단이 그 역할을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우리나라 공단은 그런 역할을 정부가 준 적이 없어요 그럼 공단의 역할은 뭡니까? 그냥 돈 거둬서 나눠주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집행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8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의료 문화, 의료 서비스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고 이것이 지속 가능한지를 들여다본 사람이 없어요 나는 지금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의료가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떤 의료를 지향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향하는 바가 없이 설계 도면도 없는데 설계 도면도 없는데 지금 문제가 자재가 부족한 것 같다고 자재를 왕창 산다 자재하면 왕창 산다 하면 이게 짐이 저절로 좋아지나요? 그렇지는 않죠 난 그렇지 않다고 봐요 도면이 확실해야 돼요 도면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 다시 말해서 중증 진료에 우수한 의자들이 많이 가고 비효율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이 없대니까요 정부가 그런 청사진을 만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갖고 있다고 하는데 본 적이 없대니까요 그럼 그걸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의료는 막 방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경까지 온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그러면 뭔가 지금 밑 빠진 독이 됐는데 뭔가 구멍이 줄줄 세고 있어요 의료에 세고 있어 그렇죠 물을 왕창 더 붙자 중증으로 가야 되는데 중증으로 안 가고 어디서 막 새요 그래서 다 피부과를 가고 뭐로 가고 다 그러고 있어 물을 많이 붙자 지금 그런 겁니까? 물을 많이 붙다 보면 그렇죠 문을 많이 부으면 비록 독이 깨져 있지만 줄줄 세지만 조금은 찼겠지 이거 아니에요 그게 그것부터 일단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정책이에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부 정책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왕 물을 더 붓기로 했으니 이왕이면 이 물이 온전하게 잘 차 있게끔 하자는 게 제 주장인 거예요 정책을 바로 보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중증 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많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야에 정말 엘리트들이 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니 의사수 늘려가지고 이도저도 할 거 없는 사람들이 중증 의료 가서 한다고 하면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기왕이면 예전처럼 1990년대처럼 정말 엘리트들이 그거를 전공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떤 토대를 만들어 준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의사수를 늘려가지고 낙수 효과로 거기에 몇 사람 가겠지라고 하는 것은 하수 중에 하수가 아니겠냐라는 게 너무 낙관적으로 기대하는 거냐 약간 이렇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비슷한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의 구조를 그대로 두고 사람만 늘었을 때 과연 자동으로 중증 치료로 과연 많이 갈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이 남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문제는 예를 들면 피부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뭐 피부과로 꼭 피부과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피부과 사람들이 다 피부과를 해서 성형수술하고 하는 병원만 잔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문제는 의사들이 의대를 가서 피부과 가서 개원해서 성형, 쌍합품 수술하고 하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구조니까 그렇게 막 다 개원하는 건데 사람이 많아져서 그런 사람이 많아져요 그럼 이 시장도 너무 박터지는구나 나 진짜 피부과도 못 해먹겠네 나는 원래 의사하려는 사명감이 있었으니 중증을 한번 해보고 요즘은 저 동네도 별로 좋지는 않아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안 갈 것 같은데 아니 오케이 피부과나 이런 비급여 그런 시장이 커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피부 치료를, 피부 미용 치료를 좀 싸게 받고 싶어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게 그게 심각한 우리 사회적 이슈가 되냐는 거지 저는 의사가 늘어나서 뭐 그런 쪽으로 가서 그것이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거 오케이 뭐 그런 효과가 있지만 그게 우리가 의사를 늘려야 될 만한 명분은 아는 거죠 중대한 이슈가 될 거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만 경기가 나빠진다든지 좀 하게 되면 그 시장은 죽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안 프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너무나 많은 젊은 의사들이 전공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바로 나와서 그냥 개업해서 피부 그거 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안 돼 그 시장 어차피 얼마 못 가요 어차피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어차피 그거는 이미 끝난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어쨌든 이 분야 이 분야는 해법이 보이는데 이거를 그렇게 해결하느냐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하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또 얘기를 좀 제가 끌어가면 지방에 의사가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지방대학교 병원의 경우는요 대학교수들이 막 사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오느냐 그 지역에 있는 개업가로도 가지만 서울로도 많이 옵니다 지방에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요 환자가 지방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다 서울로 올라오고 다 서울로 와요 이게 언제부터가 다시 한번 얘기를 거꾸로 돌려보면 90년대에는요 그 지역에 사는 환자들은 그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을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으로 알았어요 그랬죠 그랬죠 호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남의대라는 병원 국립대에 영남 지역에서는 경북대 부산대 이런 그 지역에 맹주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치료받는 걸로 만족을 했어요 이게 지금은 만족 안 해요 다 올라와요 서울 조금 아파도 올라옵니다 중증의 암환자 예를 들어 그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우리 병원에서는 치료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올라오는 환자들의 대부분의 소견서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환자가 원해서라고 써있어요 환자가 원해서 모두 다 수도권으로 오게 하는 이 시스템이 2000년도부터 생긴 거예요 이것이 건강보험이 통합된 어떤 과정이 있어요 지금 기억 못하시겠지만 건강보험의 어떤 과정을 보면 2000년도에 대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교수님 제가 질문이 이게 닭이냐 달걀이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올라와서 무너지는 건지 아니면 무너져서 사람들이 올라온 건지 알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의 예를 들어보면 저희 부모님이 아파서 지방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도저히 원인을 못 찾겠대요 그래서 소견서를 써주더라고요 서울 올라오니까 바로 보여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그게 사실 의료행위라고 하는 거는 사실 나 주변에서 어디가 좋더라 라고 하는 걸 듣고 오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다시 있는 지방에 있는 종합병원을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뻔히 좋은 걸 보이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이것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이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제가 아까 거론했던 그런 대학병원들은 제가 볼 때 수도권의 그 어떤 병원에 절대 의료의 질적으로 꿀리지 않는 병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빅5라고 하는 병원들도 가서 오진 내리는 것도 있고 종종 그래요 거기서는 그게 익스큐즈가 되는데 왜 지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 이거 지방병원 문제야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언제 생겼냐면 2000년도에 우리가 실기를 한 게 있어요 우리 정부 당국자가 어떤 실기를 했냐면 누구나가 최고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권리가 국민의 의료에 대한 기본권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가 서울에 있는 최고의 병원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올라오는 거 이게 2000년도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권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권역별 대진료권, 중진료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서 이 대진료권을 뛰어넘어서 진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고 그 지역은 그 지역의 의료가 굉장히 훌륭했었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암 걸렸다고 해서 수도로 가거나 대도시로 뛰쳐 올라가는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제도적으로 막아져 있습니까? 제도적으로도 막게 돼 있어요 시스템적으로도 막게 돼 있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 가보세요 일본에 있는 아는 사람 있으면 물어보세요 오사카에서 사는 주민이 교토에 사는 주민이 암 걸렸다고 도쿄로 오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걸 당연시 하지는 않아요 오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걸 당연시 하지는 않습니다 LA에 사는 주민이 암 걸렸다고 뉴욕이나 워싱턴으로 가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거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비용도 안 들어 그냥 점프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암 프로님 소위 말하는 메이저 병원들 우리 고대병원 포함해서 암 프로님이 전화해가지고 내가 여기저기 좀 아픈데 좀 진료 볼 수 있냐고 하면 진료 예약이 돼요 아무런 제재할 수가 없어요 돼요 그런데 2000년도 들어서고 하면서 KTX 이런 문화가 아주 쉽게 올라올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해 남이 좋은 거 갖고 있는 걸 내가 못 갖고 있는 걸 못 참나 봐 그렇죠 옆에 사람이 위암이 걸리는데 이 사람은 서울에서 치료를 받았어 나도 위암 걸리면 나 서울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거가 단 한 번도 걸러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대학의 교수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검사까지만 해달라 그래요 치료는 내가 서울 가겠다고 빨리 소견서 써달라 그래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 수를 왕창 늘리면 그 지역의 의료가 살아날 것이냐 살아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벌였냐 하면 말입니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에 예를 들어볼게요 의과대학 40명 졸업하는 대학병원에 2500병상을 허락했어요 40명 졸업하는 병원에 2500병상을 허락했다 2000병상을 허락했어요 어떻게 채웁니까 어떻게 채워요 그러면 보통 그런 병원 정도면 연한 150명의 신규 의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겠네요 40명 졸업하는 데다가 2000병상 2005병상 아무 생각 없이 허락해줬어 지방에서 다 올라오겠네요 그러면 100명에서 120, 30명의 의사를 어디서 끌어왔겠어요 다른 대학병원을 의대에서 끌어왔겠어요 지방은 의사가 없을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이게 이래놓고서 이제 와서 왕창 만들어 지방에다 뿌리겠다고 하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게다가 제가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을 대학을 가보니까 절반은 좀 거짓말 같고 수도권 학생들이야 거주지가 그럼 얘들이 졸업하면 다 수도권으로 와 왜? 수도권에 취직할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수도권에 병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그 지역과는 연구도 없는 학생들이 다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그 지역 인자를 왕창 뽑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 출신의 인자를 왕창 뽑으면 갑자기 그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이 그 지역 주민들이 신뢰하는 병원이 될 것인가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네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지역에 있는 그 대학병원과 지역에 있는 병원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포커싱을 해야 되는 건 왜 이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외망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가보니까 의사가 없구나 의사가 없는 게 문제구나 이런 거 아니에요 불난 화재 현장을 매번 가보니까 소방차가 많이 있어 불이 나는 원인은 소방차가 원인이구나 소방첩세 그런 거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이게 가보니까 의사가 없어 야 의사가 없으니까 이게 지방의료가 무너지고 있구나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환자가 없어요 지방에 아니 우리는 이게 의료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 서로와서 살고 싶어 하잖아 그렇죠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의사 수를 늘려놨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저는 굉장히 동감해요 그런데 궁금한 건 이런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렸을 때 더 나빠질까요 과연 더 나빠지진 않겠지 더 나빠지진 않겠지만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로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밑빠진 독이 독이 깨졌는데 깨진 거는 그대로 놔두고 물만 계속 불면은 의료는요 왜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90년대부터 모든 나라의 정부가 의료를 들여다보기 의료 시스템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재정적으로 매우 복잡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효율성이 빠지니까 심각한 문제로 대두대더라는 거예요 의료비가 급증을 하는 겁니다 의료비 급증을 하게 되는 거는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돼요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의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미국의 경우가 지금 그런 양상으로 치닫고 있었던 거거든요 또 하나가 이 와중에 지방의 의대를 만들어달라고 하네 지금 지방에서 거의 100년 된 전통 있는 의과대학도 못 믿겠다고 하는 판국에 신선의대 만대면 거기에 가겠냐고 가겠어요? 왠지 내 지역에 뭔가 들어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는 거예요 공항 사용할 것도 아니면서 우리 지역에 공항 들어서면 뭔가 좋을 것 같아 유령공항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도 지금도 공항 만들어달라고 아주 아우성이잖아요 누가 이거를 조장하냐면 저는 정치인들이 조장한다고 봐요 정치인들이 퍼퓰리즘으로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근본 원인을 지금 해결해야 된다는 주장에 매우 공감하는데 왜 안 될까요? 예를 들면 숙가의 문제 중증 쪽으로 가는 분들한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이 근본적인 원인은 너무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의료의 어떤 제도적인 의료로 들어서기 시작한 거는 1960년대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기본권으로 인식을 했어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건 맞죠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시작할 때 이거를 영국식 공영제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돈이 없잖아 돈이 없어 돈은 없는데 빨리 시행은 해야 되겠어 군사정권 시절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돈은 조금 걷고 돈은 조금 걷고 시행하기 위해서 저수가 정책을 기본 정책으로 박아버리고 그 다음에 보험 재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 적이 없어요 보험 재정에서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였냐면 이거는 상호 부조의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게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보험료라는 거는 정의로워야 돼요 보험료 징수는 정의롭다? 어쨌든 간에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보험료를 내는 것을 누구나 다 수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합리적인 거 사회보장보험으로서 상호 부조의 개념이 들어가려면 누구나가 돈을 내야 되고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조금 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징벌적인 면을 강조한 거예요 또 정의가 개입이 된 거예요 징벌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다 보니까 보통의 보험료는 단일 부가체계로 될 때에 평균 보험료보다 최상위 보험을 내는 사람들이 4, 5배 이상을 잘 안 내게 세팅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수십 배예요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 그러니까 징벌적 요소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놈은 무지하게 많이 내는 거야 혜택은 똑같은데 그런 보험이 세상에 없죠 건강보험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보험들은 내가 많이 내면 혜택을 많이 보는 구조로 가져오는데 건강보험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단일 보험 체계를 못 만든 건 뭐냐면 처음 만들 때 직장은 됐어 소득으로 그런데 자영업자하고 일반 주민들은 이게 소득 노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역시 재산 기준으로 빵 때려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정년퇴직을 해요 소득이 많다가 소득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갖고 있는 건 집안재야 여기에 갑자기 보험료가 쾅 부과가 되네 그렇죠 환하죠 그렇죠 환하지 그런데 정부로서는 그것밖에 없대 그러나 전 세계 어디에서도 소득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소득을 한 10% 정도만 보면 우리는 거의 소득 기준으로 왕창 때려버리면 되는 거죠 내가 돈을 버는 거 없이 퇴직을 했을 때 보험료를 왕창 맞았어 지역 보험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알바식으로 돈 100만 원 버는 일자리를 내가 구했어 소득이 10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푹 떨어져 이제는 직장인이니까 직장인이니까 돈이 생기는 순간 보험료가 떨어져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건강보험 재정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알량한 정의 구협 진벌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만들어 놓고 저수과를 기조로 깐 거예요 왜냐 재정을 압박하려니까 저수과를 계속 견제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오랫동안 눌려있는데 경제도 발전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소득 수준 낮을 때는 이게 먹혔어요 소득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니즈가 확 올라갔지 그렇죠 의사들도 깨달았지 저수과로는 안 되겠구나 저수과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비급여로 가는 거예요 다 비급여로 몰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실수가 뭐였냐면 원래 이제 건강보험 급여로 할 때는 나는 건강보험 급여에도 플러스알파로 뭘 하고 싶어 하면 일본 같은 경우도 전 세계 어느 나라도요 그래 그럼 급여로 땡겨 쓸 거 다 땡겨 쓰고 나머지 추가하면 내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 내가 좀 더 고급의 의료를 지향한다고 하면 앞에 거 전부 몰수 너는 돈 많이 내고 그냥 해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그런데 우리는 이런 표현하면 좀 저속한데 이빠이 땡겨 쓸 거는 급여로 다 땡겨 쓰고 나머지 비급여는 그건 네 돈으로 내니까 이거는 낼 정도 됐거든 그런데 이 시장이 파이가 커지는데 실손보험이라는 게 개입이 됐네 이제는 이 비급여 항목이라는 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1인실을 가 그러면 1인실 너무 비싼데 이랬잖아요 경제적인 부담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이 수준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 될 정도 우리가 잘 살게 된 거예요 게다가 실손보험도 있으니까 실손보험도 있어 MRI 막 적어도 괜찮아 실손보험이 있어 그렇죠 모든 치료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수요 예측이라는 게 얼마나 의료에 와서는 무용지물이 되냐 하면 실손보험 회사들이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그만하고 싶다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손해가 너무 난 거예요 왜? 분명히 실손보험을 처음에 디자인할 때는 백내장 환자가 1년에 몇 명 되는구나 그러니까 백내장에 걸리면 이 정도 환자를 우리가 커버해 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이 됐을 텐데 이게 실손보험이 되니까 갑자기 백내장이 몇 배가 누네 그렇죠 수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전문가 집단은 수요를 창출해내요 아까 그랬죠? 의사가 말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수요를 창출한다 수요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 수요에 대한 거는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 경쟁이 되니까 좀 쌀 것 같지만 전반적인 버젯으로 보게 되면 훨씬 커지는 거죠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급여 시장은 보험으로 의사들은 비급여로 돈을 버는 구조로 돼 있고 숙가는 낮으니까 그 비급여는 실손보험이라는 게 뒤에 받쳐주고 있으니 의사들은 너도 나도 비급여 항목을 많이 늘리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구조가 그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의사수면 항상 늘린다고 해서 이게 그냥 알아서 그냥 쫙 정리되고 그렇게 돼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어쨌든 중증 환자를 보는 거기는 비급여도 많이 못 받는 그런 의사들한테 조금 더 주면 많이 문제가 될까요? 그래서 그게 정답이긴 한데 단순히 숙가를 그렇게 그쪽으로 물려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재정서부터가 엉터리로 보험료 책정이 돼 있잖아요 보험료 책정 자체가 이중구조로 돼 있잖아요 직장인은 소득 기준으로 하고 이쪽은 재산 기준으로 하고 이런 체제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건강보험 재정 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아요 불만이 많다는 거지 이것도 단일 체계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보험료 부가 체계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건 없어요 단일 부가 체계로 가야 된다는 게 그게 먼저 해결이 되고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에 이 재정 속에서 어떻게 의료를 효율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진료 전달 체계를 반드시 확립을 아까 제가 얘기한 그렇죠 말씀하신 그 단일이라는 건 그냥 건강보험으로 다 가든지 아니면 사회적 보험으로 가든지 건강보험의 부가 체계를 부가 체계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징구 같은 이런 엉터리 부가 체계를 가지고 오면 국민적 저항이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건강보험을 내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일종의 강파량이지 이런 것부터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 재정을 가지고서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려면 일단 국민들이 과잉 의료 소비하는 것부터 자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막 저 수도권 병원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자제돼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는 할 수는 없으니까 전략을 짜야지 그렇죠 그러려면 그 전략을 누가 짜야 되냐면 정부가 공급자를 컨트롤해야 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소비자를 컨트롤하는 제도를 성공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공급자를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정부에 좀 얘기하셨나요 시간이 많이 되는데 다 됐구나 참 어려운 문제라서 이게 댓글창에서도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감론을 박이 아주 뜨거운데 이 문제는 진짜 두고두고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방향 자체는 잡힌 것 같은데 그냥 정원만 늘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뒤에 있는 문제를 같이 풀어서 해결해야지 최대한의 효과가 나옵니다 그럼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정원 문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본 것 같아요 다만 천 명, 이천 명 늘리느냐 많느냐 그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적절한 수요를 우리가 예측하려면 이번 기회에 우리 의료 전반을 리셋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한 국가의 발전은 과학계 인재로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모든 과학계 인재라고 갈 사람들이 전부 다 의료로 의료로 다 오면 우리 박살 나는 거예요 나는 이전까지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카이스 총장님 머리 아플 거예요 지금 지금 의대 간다고 난리입니다 지금 사교육 시장 난리 났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늦죠 고려대학교 박종원 교수님 고민 많으신 그동안 고민하셨던 얘기 풀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이슈 많이 나올 테니까 또 모시겠습니다 할 거 많은데 다시 한 번 또 모셔야겠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